안녕하세요. 벼리다육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기다리시던 이벤트 추첨날이랍니다. 먼저 학생들이 만들었던 다육기 작품 한번 먼저 구경하시고 후에 이벤트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살이 있는 문을 이용해서 다육기를 잘 이용해서 만드는 작품 그리고 큰 첼로에 다육기를 정말 잘 배치를 시켜서 안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다육기 꽃다발을 만드는 작품도 있네요. 우리가 생화로 꽃다발을 만든다면 2, 3일 지나면 꽃이 다 시들어서 못 쓰게 되지만 다육기로 꽃다발을 만든다면 정말 이상적이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무료나눔 이벤트를 추첨을 해보겠습니다. 천명구독자 1주년 축하 이벤트 당첨자를 뽑겠습니다. 먼저 몇 분이나 댓글을 들어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0분이 들어오셨네요. 90분이 들어오셨는데 일단 중복 사용자를 가려내야 되기 때문에 중복 사용자를 빼면 몇 분인지 79분이네요. 90분인 중에서 79분이면 중복 사용자가 많은 거예요. 어떡하나 할 수 없죠. 79분에서 일단은 추첨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첨을 하겠습니다. 소박한 바람TV님 벼리다용롤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명달성 축하드려요. 함께하고 응원드릴게요. 번창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까지 써주셨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이십니다. 소박한 바람TV님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효니건바님이 당첨되셨는데 아 우와 벼리다용롤제 유튜브 1주년가 천명달성 너무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해주셨습니다.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합니다. 예쁜다용 창과 묵은둥이를 영상과 함께 다용모료나눔 이벤트로 나눠주셔서 감사히 응원하며 눈힐링하며 오늘도 당근 좋아요 풀청까지 완료하고 갑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효니건바님은 늘 들어오셔서 풀청해주시고 정말 귀하신 분이랍니다. 두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효니건바님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음파님 축하드립니다. 별이다용 놀자 하이팅 하세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비보약 다육이가 쪼아쪼아하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음파님 세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음파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구독하면 행운증과 뭉개그룸 어 별이다용 놀자가 없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이제 만명 가야죠. 다육 신기하네요. 완전 이뻐요. 식물 사랑하는 1인이라고 하셨는데 별이다용 놀자가 없습니다. 아우 안타깝다. 약속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당첨자를 다시 뽑겠습니다. 봄, 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승승장구 하시길 바랍니다. 별이다용 놀자 화이팅 하셨습니다. 네 번째 당첨자이십니다. 봄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섬마을님 섬마을님 어 어떡하노 별이다용 놀자가 없습니다. 섬마을님 안타깝다. 어떡해요 별이다용 놀자가 없습니다. 김계진님 나는 이벤트 하시네요. 기대가 됩니다. 별이다용 놀자 축하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김계진님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당첨자이십니다. 여섯 번째 당첨자 가겠습니다. 탄천하니님 오셨는데 엄마야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시는 탄천하니님이심인데 어떡하노 별이다용 놀자가 없습니다. 약속이라 어쩔 수 없네요. 여섯 번째 당첨자 다시 가겠습니다. 김경희님 김경희님 별이다용 놀자 해주셨습니다. 김경희님 당첨되셨습니다. 김경희님 여섯 번째 당첨되셨습니다. 축하축하드립니다. 일곱 번째 당첨자 마지막이네요. 누가 과연 되실까 누가 과연 되실까 두근두근두근 두근두근 일곱 번째 가보셨습니다. 김경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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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이다용 놀자 있습니다. 별이다용 놀자님의 유튜브 일주년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경희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일곱 분이 당첨되셨습니다. 아우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저녁까지 오늘 저녁 지금 3시니까 오늘 저녁 몇 시까지 할까요 7시 8시 9시까지 오늘 저녁 9시까지 주소 전화번호 성함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전부 다 저한테 구독 좋아요 하셨겠죠 구독 좋아요는 기본이랍니다. 만약에 오늘 당첨되신 분들 중에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이 있다면 꼭 다른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별이다욕 놀자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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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